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정인이 해볼 거는요 키네이터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를 맞춰주는 마법의 진이가 있다고 해서 오늘 한번 켜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제가 생각하는 거를 맞출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 나부터 해볼게 일단 우정인 한번 해볼게 여자입니까? 어? 어떻게? 여자 유튜브인가요? 네 잠깐만 이게 뭐야 개소리 이걸 어떻게 알아?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타투? 아니요 타투가 갑자기 왜 나와 당신의 캐릭터는 호빗에 나오나요? 아니요 아 이거 저격인가봐 나 기분 안 좋아졌어 호빗 아닌데요? 무릎을 잘 꿇리나요? 무릎 내가 꿇는 게 아니고 남을 꿇어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 이렇게 한다고? 아니요? 저 무릎 안 꿇리는데요? 저는 제가 꿇기는 하는데 제 무릎은 별로 안 비싸요 근데 저 모르겠어요 아닐걸요? 아닐 겁니다 스포츠 관련 인물입니까? 이스포츠라고 하면은 조금 그게 맞긴 한데 이스포츠 관련 인물이잖아요 제가 아니요? 아 맞는데 제가 이스포츠 제가 지금 블랙 서바이벌드 대회 나가가지고 우승도 하고 와일드리프트 대회도 나가고 그래가지고 스포츠 관련 인물이긴 한데 일단은 아니라고 할게요 사람들 아니라고 하니까 얼굴을 잘 보여주지 않나요? 아니요? 저 보여준대요? 뭐?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고? 잘 보여줘요? 야합니까? 아실걸요? 야한 옷을 입습니까? 아시오? 배틀그라운드를 잘하냐고? 아 제가 또 배틀그라운드를 조금 치기는 치는데요 자랑하고만큼 말하겠습니 그래가지고 아니요? 아니요? 나르토와 티가 섞여있냐고? 아니요 안 섞여졌어요 배암머리? 아니요 저 검은머리요 아니 초반에는 되게 날카롭더니 점점 좀 빠져러 가는 거 같은데? 25세 미만이요? 생긴 걸로 아니면 실제 나이 아니 맞나이 뭐야? 근데 글로벌이기 때문에 그 맞나이로 할 수도 있어 이게 외국 거잖아 맞지? 외국 사이트잖아 아니요 닥터페퍼 허니버토칩을 좋아하나요? 아니요 저 닥터페퍼 안 좋아해요 비타민은 나오나 봐요? 아니요? 고양이요? 아니요? 당신의 캐릭터는 커플입니까? 네 아이유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나요? 저 새끼 밴 어떡해 얘 밴 어떡해 밴 어디있어 아니요? 나와 어떻게 맞췄지? 우정이 스위치 스트리버 맞아요 예 훌륭합니다 또 맞췄습니다 뭐야 나를 3,828회나 했대 누가 개 신기해 그중에 김파맨이 3,000번 했다고? 이제 말 안 하고 내가 혼자 생각해서 해봄 이런 거 되나? 내가 한번 해볼게 예 캐릭터 이름 3글자입니까? 아니요 유튜버입니까? 아닐 겁니다 게임과 관련이 있습니까? 아니요 여자 유튜버인가요? 아닐 겁니다 네 글자 아니요 아 얘 약간 고민한다 음악과 관련된 인물입니까? 아니요 아프리카 BJ입니까? 아니요 두 글자 네 두 글자요 얼굴을 잘 보여주지 않나요? 아니요 잘 보여줘요 성인입니까? 네 야한 옷 아닙니다 지씨 아닙니다 알몸으로 다녀야 되냐고요? 돌아올걸요? 인지도가 높은 동명이인이 어깨에 있습니까? 네 티비에 나오나요? 아니요 어 뭐야 아 아니요 아닌데요 우리 엄마랑이 나 지금 패드리 패드리 아니 아니 이게 뭐야 당신의 반려견입니까? 라고 물으면 어떡해 벗고 다녀야 한다고 했는데 이 미친새끼가 뒤질래? 패드리 치지마 이게 미친새끼 아냐 웃는 거 봐 재수 없이 수요 뽑아버릴래 아니 니만 아는 걸 내면 어떻게 맞추냐 뒤질래 왜? 맞췄잖아 아니 맞췄잖아 맞췄요 우와 검색 되게 많이 했다 사람들이 다시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음 오케이 나 하나 생각했어 그거 한번 해볼게요 남자입니까? 네 두 글자냐고요? 아니요 유튜버입니까? 아니요 30살 이상? 몰라요 네 세 글자요 실존 인물? 네 맞아요 연예인 아니에요 스포츠 아니야 덕친 아니야 안경 몰라요 일하고 있냐고? 네 그렇게 또 일을 하겠죠 분명 안 써요 게임이랑 관련 없어 안구긴 맞아요 결혼 안 했어 안 할걸요? 안 했을걸요? 인터넷 출신이냐고? 인터넷 출신이긴 한데 어 아니요 이게 뭐야 숙박 알림이가 뭐야? 숙박 알림이가 뭐야? 이게 무슨 말이야? 얘도 뭐 김파맨 같은 건가? 아니에요 몰라 몰라 몰라요 아니요? 아 몰라 모른다고요 생기고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아니요 운영자 아니에요 검은머리? 몰라 몰라 본 적이 없네요? 컴퓨터로 말을 합니다 벌레야 관련 없습니다 아 뭐 자꾸 운영자 같더냐? 김파맨은 없어? 아니요? 아니요? 왜 남자예요? 고장됐다 내가 내가 긴파맨 아니 긴파맨 아저씨 고장됐어 긴파맨 한다고 우선 승리 이게 저의 승리지 모든 인류의 승리는 아닙니다 아시겠죠? 이거는 저만의 승리입니다 한 번만 더 볼게요 마지막 여자예요? 아니요 세 글자냐고? 어? 잠깐만 잠깐만 얘 이름 뭐더라? 세 글자마자 게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배그 안 해요 막 그 안 해요 놀이랑 일단 관련이 있어요 안경을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BJ 아니야 얼굴 아니야 얼굴 잘 보여줘요 프로게이머는 지금 상태로는 아니에요 동물 이름이 들어가냐고? 아뇨? 스트레치 스트리머? 아뇨? 심쭈님은... 아뇨? 인간 아뇨? 그걸로 안 써있어요 카메라랑 관련 없어요 주변에 없어요 만나본 적 없어요 금덕 공격 안 합니다 만화를 써요 피부는 안 까무잡죠 맞췄어 맞췄어 어허허허허 우와 되게 신기하다 안경 쓸 때가 나 벨코즈 아니다 스킨 보면 안경을 쓰고 있어 코... 코즈도 안 돼 그래가지고 난 그렇게 말한 거야 약간 민들 헷갈리라 헐 신기해 벨코즈 아 맞췄네요 아 신기하다 벨코즈 이름이 살짝 헷갈려가지고 잠시 벨코즈 세 글자인 건 생각나는데 자꾸 공모충이 생각나가지고 뭐야 이게 나보다 검색 많이 됐어 미친놈 일단 오늘 아키네이터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해볼까? 마지막 진짜 찐막할게요 찐막 여성입니까? 네 게임이랑 아뇨? 없을걸요? 핑크짱이요 유튜브 맞아요 기지 아니고요 얼굴 잘 보죠? 네 글자 맞아요 네 맞아요 슛 맞고요 포스프레 헤어 어디를? 헉 오 어떻게 나 죽지? 오 이렇게 빨리 맞춰? 맞아요 사진이 없네 내가 사진 추가해 드려야겠다 아 누가 올려서 지금 그거를 이거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아깝다 나 이거 하려고 했는데 토끼립은 수련 수련 하려고 했는데 아씨 아 좋네 아키네이터는 여기까지 아 아 뭘 같이 봐 토끼립은 수련 수련님이 아니고 잉냥이를 드립니다 과연 잉냥이 잉냥이를 드립니다 흉냥이 actorazo 젤